스턴 걸렸네. 스턴 걸렸다. 극팀. 스턴 걸렸네. 막 들려주세요. 10초 동안. 20초. 네. 막 들렸습니다. 22 스턴이구나. 22. 자, 요번에 억울자 확인해주시고요. 아직 재진이 맞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좋습니다. 재진임적 지금. 아주 안정적이에요. 지금. 우리 느긋하게 지금 이거 수리하면서 할 수 있어요. 지금. 로헨증님으로 어그로가 바뀌었는데 다 거기 같이 계시는 건가? 로헨증님 저기 중앙으로 뛰세요. 중앙으로 달려가세요. 그 한재진님 쪽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네. 거기 계세요. 로헨증님. 로헨증님이 포를 잘 맞추시는 건가요? 로헨증님 자, 자, 힐 좀 주세요. 너무 다들 못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할 거니면 좋겠어요. 나도 피지 안 좋지. 봉주 형님 제 힐러가 다 내려와야 돼. 아...